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동영상과 사진을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들의 진면목을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신장 면화 수입 거부에 대한 지난해에 내놓았던 그런 성명서 H&M의 성명서에 대해서 결국은 H&M의 대형 간판을 철거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내에서 주요 H&M 매장에 있는 그런 간판을 철거해 부리는 비슷한 상황이 2017년도에 롯데와 삼성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일단 그들이 화를 내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참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문명사에 살고 있습니다 문명사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의 시시비비 올코그름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올코그름이라는 것을 따져보면서 주장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H&M이 발표한 성명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신장 위구류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외신 보도에 대해서 자사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였음을 어젠가 공병호TV에서 보도로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완전히 제쳐버리고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중국인들과 힘을 합쳐서 외세에 대항하라 이게 얼마나 집단의식이고 무리지염에서 나오는 무리한 조치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현재 중국에서 일고 있는 일부 서방 메이커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혀 이것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일단 앞서기 때문에 논리나 합리나 이성보다도 일단 감정이 우리라는 그런 무리의식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는 우리 중국 공산주의 청년연맹은 공천당을 뜻합니다 모든 애국적인 중국인들에게 사악한 그림자를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여기서 사악함이라는 것은 H&M 의료회사를 뜻합니다 의료회사가 무슨 사악함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중국은 그들이 필요하지 않고 업수도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동적인 중화사상과 중국 자국중심주의를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트위터에 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사려분별 있게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 사이에는 또 신장위그룹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인들은 그 젊은이가 티셔츠를 찍는 그런 퍼포먼스를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눈에는 서슬프란 도끼가 쓰린 한 중국인은 티셔츠의 질 문제는 제대로 신경을 쓰라 이 친구들아 신장위그룹 문제는 다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 것을 대개 문명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나 신민들이 그 도끼 쓰린 중국인이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볼 때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중국의 공상당을 어떻게 생각하겠냐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런 것은 아예 생각 안 하는 거죠 당장 기분이 나쁘다 우리말로 하면 까라면 까 뭐 이런 거죠 중국 공상주의 청년당 이른바 공천당이 H&M과 나이키 같은 회사를 공격 대상 목표로 좌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다수의 관영 매체들이 나서가지고 애국심을 고향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불매운동에 나서고 그리고 중국 공상당과 같은 관계 단국이 다시 또 우호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이런 것이 거의 전형화된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2017년도 사도사태 때 한국의 업체들 특히 롯데라든지 삼성이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행동대에 해당하는 이 공천당은 공상당의 이념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당 산하 청년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불매운동이란 것은 공상당의 지령과 명령에 따라서 전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천당의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겁니다 14세부터 28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중국인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가입하게 되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8224만 명의 공천당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사도사태 때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H&M, 나이키, 아디다스 퓨바, 바바리, 타미 힐피거, 유니클론 등이 모두 다 지금 공격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특파원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이틀 동안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는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로 매나 수입을 금지한 업체들에 대한 비난들이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에 젊은이들이 움직였던 홍의병 사태가 저렇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국과 함께 앞으로 길고 긴 세월을 함께 해야 될다는 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까깝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중국의 가열찬 보복의 대상 가운데 1차로 선택된 것이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가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영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갈등 또 중국 정부의 BBC 방송 보도에 대한 그런 금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영국의 국적을 둔 본사를 둔 버버리라는 회사가 선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나 중국 공상당의 조치는 거침이 없습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 혐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어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중국 정부는 영국의 단체와 개인들을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는 지속가능한 면화 생산을 촉진하는 단체인 베터 코튼 이니시티브의 회원입니다 인권 우려를 이유로 지난 10월 달에 신장에서 조달한 그런 맨화에 대한 성인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여배우 제우둥유가 버버리 브랜드의 홍보대사인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3월 25일 날 목요일 날 일입니다 웨이브 계정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텐센트 홀딩스의 인기 비디오 게임인 아너 오브 킹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고 있는 버버리의 상징인 격자무늬의 디자인들은 모두 다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처절하게 보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처절하게 보복하는 것은 또 하나의 효과를 노릴 것입니다 다시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 알았을 해 뭐 이런 거겠죠 버버리는 또 지난해 11월 연국의 의회의원들에게 보낸 사안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신장에 기반을 둔 어떤 공급업체와도 사업거래관계를 맺지 않고 있고 강제 노역이라든지 또 비자발적인 교도소 노동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현대노예제도와 협력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상당은 자신들이 정한 무리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업체들 국가들이 보복을 각오할 것을 전 세계에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전 세계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당국자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고 정의는 바로 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자신들의 시각을 세계의 양식이 있는 보통 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서방 성진국들이 앞으로 공동보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주 거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놀라운 것은 중국인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이선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판단이란 부분들 어떤 사건이 터지면 욱할 거 아니고 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옳은 것은 뭐고 틀린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과정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리지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유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원거리에 있는 우리로서도 참 중국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도 생각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